아, 아나운서다, 아나운서. 어? 첫 번째 줄 첫 번째 글자 잡았다. 나도 때론 눈물 흐뭇기게 해 놓고. 때론이었어? 내 눈물 흐뭇기게 해 놓고. 난 널 느끼게 해 놓고. 널 느끼게 해 놓고는 정확한 것 같아. 널 느끼게 해 놓고. 나는 그 눈물로 들었어, 그 눈물. 그 눈물로 널 느끼게 해 놓고. 그 눈물로 널 느끼게 해 놓고. 눈물로 널 느끼게 해 놓고. 두 번째 돌아서 버린. 흔들어 놓고 맞던데? 돌아서 버린 흔들어 놓고 근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돌아서 버린 흔들어 놓고. 아 근데 난 해 놓고를 들었는데. 그 눈물로 널 느끼게 해 놓고. 나도 두 번째 해 놓고 적었어. 해 놓고? 마지막 줄 맨 끝은 내 잘못. 내 잘못. 내 잘못 이렇게 끝나는데? 내 잘못. 맞히겠다. 도는 사람 없어요? 내 잘못. 도는 사람 없어요? 수영 씨. 수영 손 들었어. 약속했잖아요. 뭐 들었어? 들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냥 머리부분 들었어. 그냥 머리부분 들었어. 우리 옛날에 꼼채 나온 것처럼. 들은 사람 없어야 했는데 갑자기. 고친 머리여서. 고친 머리. 고친 머리여서. 여러분. 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김동현이라는 천재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 발음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만 해봐. 그래. 쭉 한번 불러볼게요. 진짜 어려워서 못 들었는데. 네. 아낙 모 틀리자리 모 이러던데. 다시 한 번요. 아낙 모 틀리자리 모. 아낙 모 틀리자리 모. 잘 모. 세윤이. 문세윤 씨 들었어요? 세윤이 세 번째 첫 번째를. 발음이 약간 어렴풋이 이런 발음이 났던 것 같아. 어렴풋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처음 보니. 여기 여기. 어렴풋이라는 말을 하나 들었어. 근데. 나는. 세 번째 줄에. 슈틀리니. 틀린이냐고. 아 슈틀린이 있어. 아 슈틀린이 있어. 슈틀린이. 맞아. 틀리틀린 비틀린 슈틀린 뭐가 있는데. 자 이제 좀 채워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렵다. 아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한 번만 더요? 네. 그러면 또 미션을 또 수행을 하셔야. 정현이 형 이번에 스물다섯 개 부러뜨릴 수 있다고. 아까 화장실에서 단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스물다섯 개 필요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검은고를 부러뜨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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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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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부시를 하는 거예요? 뭘 해봐요. 어디로 부시를 하는 거예요? 정답 좀 일단. 가자 가자. 총아 씨 출발. 채워서 1차 도전해. 이게 무슨 일이야? 1차. 2번째 줄부터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채워줘야 된다. 돌아서 버린 흔들어 놓고는 뭐야? 돌아서 버린. 돌아서 버린 날. 빽 해놓고. 어? 나 킵 해놓고. 나 킵 해놓고. 나 킵 해놓고. 킵 해놓고. 킵 해놓고. 킵 해놓고. 나 킵 해놓고. 킵 해놓고. 너는 킵이야. 얼마나 좋지. 최악의. 최악의. 영화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어렴풋이 수틀린이 붙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아니면 틀린이 아니면 들린 아니야? 어렴풋이 내 귀에 들린 뭐 이런 것처럼. 뭐가 어렴풋이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 들린 틀린. 진짜 괜찮은 접근 방식인데? 수틀린이 아니라. 들린. 들린. 그래서 어렴풋이 수틀린. 어렴풋이 수틀린. 수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어렴풋이 들린으로 바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렴풋이 들린. 푸시 들린. 어렴풋이 수틀린다. 어렴풋이 수화기 너머로? 어렴풋이. 어렴풋이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린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다람이 났어. 바이크 자랑 안 내놓고. 바이크 자랑 안 내놓고. 대신을 때렸어. 감정이 입투나 갔어요. 감정이 입투나 갔어요. 너무 열받아. 임수야.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오빠 뭐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내 눈으로 본 거야? 여자 목소리? 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수영 씨가 갑자기. 오. 급발진하셨습니다. 괜찮네. 뭐가 생각났는지. 뭐가 생각났는지 막 급발진하셨어요. 뭐가 생각났네. 자 그러면 어렴풋이 들린? 자리문 시도.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거의 영어다. 여자 목소리? 여자의 보이스. 여자의 보이스. 여자의 보이스. 여자의 보이스. 맞아 맞아 여자의 보이스야. 여자의 보이스가 아니고. 여자의 보이스. 여자의 보이스. 왜 저런 생각도 잘하는 거야? 나 간다 이제. 여자 보이스. 여자 보이스. 여자 보이스. 그 여자의 보이스. 그 여자의 보이스. 그 여자의. 너무 많다. 안 한 거 들리자고. 여자의 보이스. 자 이대로 가요. 불러주세요. 그 눈물로 널 느끼게 해놓고. 돌아서 버린 날 킵 해놓고. 얼음부터 들린 그 여자의 목소리. 아 그 여자의 보이스. 됐습니다 자. 여자의 보이스. 여자의 보이스. 여자의 보이스. 미칠 것 같아. 퇴근은. 나 미칠 것 같은데. 여자의 보이스. 팀. 실패. 이거 진짜 크네요.